3, 2, 1 3, 2, 1 잠시 잠시만요 아 아니 말 시켜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나 1, 2, 3, 2, 3 1, 2, 3 안녕하세요 1, 2, 3 네 모든 것 오늘 모든 것을 잃겠네요 어떡하지 아니야 소심해졌어 나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양정관님의 승부야 승부야 없는데요 저 아 뭐하냐 엉덩이 트여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80만원에 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알았어 아 움직여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일단 제가 안 돼서 끄지 마요 알았어 이거 가까우니까 안 되더라고 인부 가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아 아 아 뭔가요 편한 마음으로 아 아 아 여러분 여러분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아 편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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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이 먼저 형이 저보다 더 부지런해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전거도 타고 아 또 이제 술 먹고 소주 한잔 하고 오케이 소주 한잔 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 저기에요 이거 뭐죠 물수재비인가요 가까워서 어려워서요 톡톡 놀림이 있어요 아 아 자, 남자 같게 갑니다. 남자 같게 갑니다. 남자 같게 갑니다. 바보들의 행진이야? 정연승. 정연승. 아, 그렇게? 예. 아, 그거는 찢기니? 세 개로, 세 개. 오케이. 아니야. 네. 긴 된 조리기만 해. 제가 살인 방화납취하는 거 봤죠? 아세요? 내가 여기를 찔려도 살아남은 거라. 아. 그리고 빈센조, 윤병희 배우, 임철수 배우, 김설진 배우, 양경원 배우 4시에서 미남 투표했는데 꼴찌했어요 그리고 저희 빈센조 단체방에서 송중기, 양경원, 임철수, 윤병희, 김설진 투표했는데 중간 집계에서 제가 송중기를 이겼어요 7표, 7표, 6표 대활동했어요, 과정이 중요하니까 천천히 와, 체할라 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카메라 세팅하면 스톡 맞추고 그러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네 1번째 이모자진 아! 이게 왜 안 되지?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금이에요? 대박 이거 레어템 아니에요? 될 거예요 아니야 아 이게 그거였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속상해 어 근데 풀이 안 아니 배불러 이거 게임전에서 뭐해? 영화만 추기를 잘해야지 알았어요 선생님이 영화도 모르고 그래요 패자가 말해야지 제가 조금 쪼잔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요? 패배를 좀 인정하겠습니다 각이 안 나오네 이게 어 안 되죠? 풀이 안 되죠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이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쉽게 이길 줄은 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송중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도 언제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티 났나와서 좋은 거 그게 우리 삶을 네 아 이거 좋아하지 마 아 예 안녕 안녕 아 이거 굉장히 묵직한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포라이터를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사실 무심된다네 오 유치해 하하 你說 우와 너 감사합니다.